안녕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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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돼? 연예인 뭐지? 다 받을게요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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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이렇게 먹었잖아 어른가? 체크쉐이크도 넣자 하나 더 여기 체크쉐이크 이거 재미났네 이제 바로 먹겠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 그런게 없어 진짜 그게 없니? 아 이렇게 뜯어야되나? 다 잔잔지 뜯어봐 이게 뒤인거 같아 오 디온테 머레이시 오오오오오 한번 꺼내보실래요? 아 이게 이렇게 걸렸어 오 뭐야? 아 근데 누구지 뭐야 오오오오 근데 약간 간지나는 유타 재즈 뭐야? 뭐야? 오! 헉! 오오오오오 대박 나 거기서 봤던건데? 아 진짜? 어 대박 뒤에는 이렇게 간지나게 돼 대박 뭐야? 반짝이야 진짜 진짜 시작했습니다 러브야이름이 케린 버그 자 다음은? 다음은 진짜 놀래요 여러분 우리 선수가 진짜 많죠? 오! 골든스테이트 오! 축하드려요 게리 페이튼 이세씨 주전인데 나름 우와 나 근데 골든스테이트에 딱 한장 나올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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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 보내보는 편 무계 ichen 치즈 바뀌어 Monster damit Sind지 오이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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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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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도 다 먹었지 수고하셨다는 뉴따 원래가 밤만 열리는거야? 여기까지 다행히 밥 먹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밥 먹으러 오는 거 같아요 안 찹쌀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러 갔지 먹으러 왔다 먹으러 왔다 아니, 안 떠나 안 떠나 이걸 먹으러 가야 돼 이제 먹으러 왔어요 고기와 함께 먹으러 가게 되었지만, 우연히 먹으러 간식을 먹으러 왔습니다. 정말 먹고싶어요! 제가 한 번 더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. 사실 나는 주문한 먹으러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공부한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, 날씨가 많이 먹었을 때랑 같이 먹으러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에 먹으러 가고 싶었다고 생각했어요. 이거보다도 그쪽이 먹을게.. 근데 이뻐요. 돈 줘도 안 쓸 것 같은 핸드폰이 되어버렸다 돈 주문을 입고 날라 돈 주문을 입고 날라 돈 주문을 입고 날라 샴푸 уда 那些 街 甘 最小的 水 eel 水 bet 石 石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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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